1.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저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여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여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년 우리 주 예수여 구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여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혜의 은혜만을 세상에 논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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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의 변소 떡을 떼사 무리를 먹여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찬 내이다 해변 섬 우리를 먹임같이 걸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푸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둠 영예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이를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합니다 주의 뜻을 따라 살려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미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미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돼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그 행동생님의 가까이 간도 없이 보다 dogs 생명끼를 고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그리 squią化 Physi 성경과 Как 천ну kicked hov 귀한 말씀 생명새미로다 놀리 울리 엎어지는 생명의 말씀은 맘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준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미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미로다